자 그러면 저희 여러분 유닛2의 키포인트,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 같이 한번 짧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은 말 그대로 그냥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되니? 형태가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의 용법에 되려고 하면 전지조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 명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수식해 주셔야 돼요. 뭐뭐 할 명사 이런 식으로 꾸며줘야지 저희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명사 중에서도 something, everything, anything, thing이나 뭐뭐 바디, 뭐뭐 원 이런 것도 명사예요. 이런 명사가 들어가고 만약에 투부정사가 꾸며준다고 한다면 그냥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며주시면 돼요. 하지만 중간에 그냥 형용사의 용법이 아닌 그냥 원래 형용사가 나도 같이 명사를 꾸며줄래. 너 혼자 말고 나도 같이 꾸며줄래 라고 한다면 형용사가 어디 들어가? 이렇게 사이에 끼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순서를 제가 잘 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게 이건데요. 투부정사에 전치사가 들어갈 경우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명사가 나오고 투부정사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데 전치사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전치사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알맞은 전치사를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전치사를 써야 할지 안 써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제가 이 명사를 이렇게 뒤로 보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나는 책이 있어. book. a book. to read. 이것과 나는 펜이 있어. to write. 쓸 펜. 자, 해석해보면 여러분 다 형용사처럼 돼요. 읽을, 책. 쓸, 펜. 다 괜찮죠? 그럼 제가 문제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 중에서 전치사가 필요한 건 뭐게요? 맞습니다. 이 중에서 전치사가 필요한 건 바로 write입니다. 왜냐하면, 봐봐. 북을 집어 뒤로 넣어보자. 우리는 책을 읽는다 할 때 그냥 read a book이라고 하지. read in a book. read for a book. 이런 말 절대 안 써요. 그냥 read a book이에요. read a book. 책을 읽다. 그런데 쓴다고 해보자. 펜을 이렇게 집어넣을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펜을 쓰는 거예요? 펜을 쓴다 한다면 펜. 이게 제가 펜을 쓴 거죠. 맞니? 펜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글을 쓰는데 펜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그러면 write with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전치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면 알맞은 전치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비투용법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비투용법은 말 그대로 비동사 플러스 투 분용사입니다. 얘가 만약에 뭐만은 것으로 해석된다면 걔는 명사정법이에요. 그런데 예정.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의도이다? 뭐뭐 할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면 바로 비투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투용법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상황에 맞게 해석하시면 돼요. 굳이 되게 어렵게 문제로 출제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유닛2 키포인트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